너 광일욕 지원했다며, 그거 오디션 오후야. 알아. 주리 때문에 일찍 온 거야. 자기 뭐 떨린다고 옆에서 응원해달라 그래가지고. 걔가 워낙 유난스럽잖아. 그럼 가서 주리나 응원해줘. 난 오디션 방해하지 말고 신경 쓰이니까. 그래? 신경 쓰여? 신경 쓰이는구나. 그러면 안 되지. 우리 은성이 오디션 잘 봐야 되는데. 난 그래도 출출해서 뭐 좀 먹으러 갈라 그랬어. 나 지금 빈속으로 나왔거든. 은성아 화이팅! 잘 되시고. 안녕하십니까. 선배! 제주 선배! 오디션 전입니다. 지원자는 대기해주세요. 선배! 예원역 오디션이 제일 먼저던데. 응시 번호 몇 번이야? 니가 알아서 뭐하게 해. 9번? 다 바로 앞이네.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되는 거야? 필연이라고 해야되는 거야? 그건 니가 알아서 생각하고. 나한테 관심 꺼. 너 시현오빠랑 무슨 얘기 했어? 둘이 아주 다정하던데. 내가 무슨 얘기를 했든? 너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나? 야 유은성! 담애남 씨한테 꼬리 쳐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해줘. 여기 오디션장이야.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해.